7번 함수 y는 3의 x-a제곱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근인 것 같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은 단 a,b는 상수이고 직선 y는 마이너스는 점구선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건 지수함수지. x가 지수했네. 지수함수.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길을 구해야 돼. a랑 b. 그럼 여기서 지금 점이 두 개 나왔지. 요점은 이제 마이너스 1,0이니까 대입을 하면 되고. 그럼 요거는 뭡니까? 뭐에 대입합니까? 대입한 점이 아니지, 이거는. 점구선이 이제 y축과 만나는 점이지, 점구선. 자, 그러면은 이 지수함수에서 점구선은 뭘 의미하냐. 뭘 가르쳐주냐. 지수함수에서 점구선. 지수함수.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a가 1보다 크면은. a가 1보다 크면은. 저기 증가함수, 증가. 오른쪽 위로 간다고. 그러면은 점구선이 뭐가 돼? 얘가 돼, 얘. 그러니까 x축과 안 만나. x축과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제 점구선이 뭐가 되냐면은, y는 0이 돼. y는 0.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는, 그러니까 y는 ax제곱, azx제곱, y가 0이 되는 x값이 없어. 그러니까 x축과 안 만나. 그래서 y가 여기 안 나온다니까. x축과 안 만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점근선, 점점 근처로 가는 선이야. 점점 근처로 간다. 그 점근선이다. 자, 근데 이게 이제 y축 평행이동을 하잖아. y축. y축 평행이동을 하면은, 요점이 y축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y축으로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 그 음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가냐. 그래프가 똑같이 이제 이렇게 평행이동 한다고.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해. 그러면은, 그러면은 점근선도, 점근선도 평행이동을 해. 점근선도. 짠짠. 점근선. 그래서, 그래서 만일에 이게 이제 b만큼 평행이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y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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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y축으로. 그러면은, 그래프가, 그럼 점근선도, 점근선도 p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y축으로. 지수함수는. 그럼 조심해야 돼, 이게. 그, 로그함수는 또 달라, 로그함수. 로그함수는 점근선이 어떻게 나오냐. 로그함수 그래프로 이렇게 나가도, 이렇게. 그러니까 로그함수에서는 점근선이, 점근선이, 저기, y축과 평행해. y축과 평행하다고. 그러니까, x는 0이다, x는. 그러니까, 이 로그함수에서는 점근선이, x축으로 평행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x축으로 1만큼 평행하면, 점근선도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고. 그래서, 자, 지수, 그러니까 결론. 세 줄 요약.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y축과 평행하고,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점근선도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b값이 나오지, b값이. b값은, b값은 이거는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 아니냐.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 되겠어? 마이너스 1만큼. 원래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저기, y는 0이니까.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이제 b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래프식이, y는, y는, a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그럼 a는 어떻게 보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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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대입하는 거지. 요점이 마이너스 1,0이니까, y다 0 집어넣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a가 3이지, 3. 3 맞지, 내가 3. 그러면 3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항시키면,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제곱은 1. 그럼 여기서는 이제 a값을 구해야 되니까, 지수 방정식이지. 지수 방정식. 자, 그러면 요거, 지수가 뭐가 돼? 0이 돼지. 3에 0제곱이 1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빼기 a는, 0이 나와요.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답 1번. 2번이다. 다음 08번. 다음 보기 위해서 함수 y는 5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지수 함수 지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 지수 함수의 그래프. 먼저 이제 우리가 y는 5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 그 지수 함수의 기본형은 y는 a x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쓰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봐. 이거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x가 들어가야 돼 x. 지수 함수에서는 x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지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이르면 안 된다고. 그럼 이걸 먼저 플러스 x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뽑아내.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뽑아내.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서.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은. 5의 마이너스 1제곱에 x 마이너스 1제곱을 하고 더하기 1을 한 거와 같아. 지금 뭐가 되냐. 5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예요. 5분의 1이죠. 5분의 1. 그러니까 5분의 1에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그럼 이제 얘는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야. 뭐를 평행이동을 했냐면은. y는 5분의 1의 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 그럼 이제 이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 그럼 이제 x가 0일 때는 y는 1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꼭 지나고.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지나면서 5분의 1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라고. 감소함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 이런 식으로. x축이 점근선이 돼. 감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5분의 1이니까. a가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점근선이. 중요한 게 점근선. 점근선이 뭐가 되냐면은. y는 0이 돼. 이게 중요해. 점근선. 그러니까 요 직선. 그러니까 요 직선에 점점 근체로 가잖아. 만나진 않고. 그러니까 점근선이 Y는 0이 된다고. 0. 요거를 어떻게 해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 그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 그러면 요 점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냐. 점근선. 얘. 점근선. 얘가. 얘는 이제 x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게 의미가 없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이. 위로 올라간다고. 점근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점근선. 요게 점근선이 돼. 요게. 요게 점근선이 되는 거지. 요게. 요게 뭐가 된다. y는. y는 1. 요게 점근선이 되는 거지. 그러면 평행이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지. 평행이동 시키면은. 이해되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은. 특히 중요한 거. 점근선의 방정식도 y는 0에서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거. 그럼 첫 번째. 치역은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이다. 치역보자. 치역. 치역은 이제 대입하는. 아니 대응하는 y값이거든. 그럼 요건 이제 필요 없고. 요건데. 문제는 뭐냐. y는 1에서 안 만나. 안 만나잖아. 지금 그래프가. 그러니까 틀렸어. y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등호가. 그러니까 y는 1보다 커야 돼.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지. 등호가.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2번. x값이 증가하면은 y값 감소한다.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가냐. 오른쪽으로 가서 내려가지. 내려가지. 그러면은 증가하면은 감소. 감소 맞아. x가 증가하면은 y는 감소한다. ㄷ 역함수. 자 그럼 이거 역함수 한번 구해보자. 역함수. 역함수. 자 그럼 이제 얘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x에 관하여 푼 다음에 x와 바꿔주는 거지. 그럼 먼저 좌변 우변 바꾸고 1을 2항. 1을 2항. 그럼 이렇게 돼. 5분의 1에 x 마이너스 1 제곱은 y 마이너스 1.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에 x 지수에 있는 거. 지수에 있는 거 x.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로그를 때려 로그. 로그를 때리는데 밑이 뭐인 로그를 때리냐. 밑이 5분의 1인 로그 때리면 좋겠지. 밑이 5분의 1인 로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로그. 로그. 5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은. 아 로그 5분의 1에. 5분의 1에 x 마이너스 1 제곱이지. 5분의 1에 x 마이너스 1 제곱. 자 여기서 밑이 5분의 1인 로그를 양변에다 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로그 5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좌변은 5분의 1에 로그는. 5분의 1에 5분의 1에 x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그냥 x 마이너스 1 제곱이 로그 앞으로 내려오면서. 1이 돼버리지. 로그는 없어진다고. 밑하고 진수가 같으니까. 밑하고 진수. 그 다음에 우별은 그대로. 로그 5분의 1에 가로. 이 가로 안치면 틀려. 가로 쳐야 돼.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 이항. 그러면 x는 로그 5분의 1에 가로 y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x에 관하여 풀었기 때문에. 이 x랑 y랑 바꿔 쓰면 돼. 그 역함수가 나오지. 그럼 y는 로그 5분의 1 가로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게 답이다. 그럼 이게 맞냐? 5분의 1 x 마이너스 1. 어 맞네. 니은 디귿. 답 4번. 다음 0, 9번. 9번.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n이 자연수일 때. 세수. a. m 플러스 1 제곱근. a. n 제곱. b. m 플러스 2 제곱근. a. m 플러스 1 제곱. c. m 플러스 3 제곱근. a. m 플러스 2 제곱의 대소 관계 오른 것. 그럼 이건 지금 거듭 제곱근의 거듭 제곱의 대소 관계지.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 밑이 같으니까. 밑이 같으니까. 지수를 보는 거야. 지수. 이거는 이제 우린 지수를 관찰해야겠지. 그럼 먼저 a부터. 그러면 a는 우리가 이제 밑이 a가 되는 거고. 밑이 a가.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근이 m 플러스 1. 거듭 제곱 n 제곱. 그럼 이게 거듭 제곱근이 지수에서 분모 분자로 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분모가 m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분자가 n이 되는 거야. 이게 a지 a. b는 b는 얘. b도 a. 밑은 똑같고. 밑은 밑은 똑같고. 이게 분모 분자가 돼. 그래서 n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 제곱. c는. c도 이제 밑은 a고. 분모 분자가 되겠지. 분모 분자가. m 플러스 3분의 m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이걸 좀 보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분모에 다 n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수강 문제 풀 때에 분모 분자에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에.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같거나 크면 안 돼. 지금 같지? 우리가 분수함수 할 때도 1차 1차 같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바꿔줘야 돼. 대분수로 바꿔줘.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대분수로 바꿔주면 a가 되고. 1 그러면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n 나누기 n 플러스 1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죠. 지금 n 플러스 1분의 n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n. 자 그러면 먼저 이 n을 n으로 나누니까 이거 최고차만 보는 거. n을 n으로 나누니까 1이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기. 이 n 플러스 1을 분모를 분모의 식을 0이 되게 하는 n의 값을 분자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면은 n이 마이너스 1일 때 분자 분모의 식이 0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게 분자가 되는 거야. 그게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하자. 그 다음에 b는 밑에는 똑같고 똑같고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지.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대분수로 나눠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최고차만 보는 거에요. 최고차. n분의 1이니까 1이 되는 거지. 그럼 1 쓰고 더하기 분모는 그대로 n 플러스 2를 쓰고 그 다음에 분모의 식이 0이 되게 하는 n의 값 얼마? 마이너스 2. 이 마이너스 1을 분자에다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1에 1 되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뭐가 되냐. 얘는 똑같겠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1이 나오겠네. 나오지. 그러면 얘 대소관계를 보면 되지. 얘 대소관계. 그럼 얘 대소관계를 보면 일단 지수를 보면 되는데 지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수 보면 되잖아. 지수. 밑이 다 똑같으니까 지수의 대소관계만 보면 된다고. 지수의 대소관계. 그러면 똑같이 1이 있지.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세수를 세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되는데 일단 똑같이 이제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지워주고 요거만 보면 되겠지. 요거만. 그럼 이제 차근차근 보자. 차근차근. 지금 n이 자연수야. n이 자연수니까 자연수니까 분모에 있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을 보면은 뭐가 제일 큰 수야. 이게 제일 큰 수지. 그치. 요게 두번째 큰 수고 요게 세번째 큰 수야. 큰 수가.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 여기에 분모가 들어가. 아니 분수가 돼. 분수. 분수. 분수가 되면 어떻게 돼. 분모가 커진 게 작아지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제일 커. 분모가 가장 작으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가 얘야. 세번째가 얘가 돼. 얘가 가장 작은 수가 돼.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여기에 또 마이너스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돼. 또 바뀌지. 또 바뀌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가장 큰 수가 돼 버려. 마이너스 붙어 버리니까. 얘는 두번째. 얘는 세번째가 돼. 얘가 가장 작은 수가 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얘네들은 a의 거듭제곱이잖아. a의 거듭제곱. 근데 지금 a가 뭐라고 했어. a가 0보다 크고 a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그러면은 지수가 가장 작은 게 크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수가 가장 크게 작으니까 얘가 가장 큰 수가 되는 거야. a의 마이너스 m뿔. 이게 가장 큰 수가 돼. 결국은. 그러니까 얘가 답이 뭐. 얘가 가장 큰 수가 되는 거고. 얘가. 그 다음 얘가 두번째. 얘가 가장 작은 수가 되겠지. 왜냐. 지수가 가장 크니까. 지수가 가장 크는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얘가 가장 작은 수가 되겠지. 답이 뭐냐 그래서. 답이 요게 a, b, c지. a, b, c. c가 어떻게 돼. 몇 번이냐. c, b, a. 5번, 5번. 이런 식으로 간다. 그 다음 10번. 함수 fx는 e 플러스 로그 이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다음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겹쳐진다. g5의 값은 g5의 값. 일단 그럼 한번 해보자고. fx가 얘인데 얘를 x축으로 1만큼 그럼 이거는 x 대신에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지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그러면 이건 y 대신에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을 한다고 대입.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 그럼 이거는 x랑 y 바꿔 쓰는 거지. 그럼 차근차근 해보자. 차근차근. 그럼 일단 이걸 y로 쓰고 y는 y는 로그 로그부터 먼저 쓰자. 로그 2의 x 플러스 2인데 평행동부터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해. 그러면 y 플러스 1은 로그 2 가로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쓰고 플러스 2를 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럼 이항 시키면 y는 y는 로그 2 가로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네. 얘 이항 그럼 평행이동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뭐해? 대칭이동이지. 이거 x는 y에 대해 대칭이동. 그러면 이 y 자리에 x가 들어가고 x 자리에 y가 들어가. 그럼 이렇게 돼. x는 x는 대칭이동이야. 로그 2 가로 y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라고. 그래 놓고 요게 y는 gx가 y는 gx가 gx가 되는 거야. y는 gx. 그러면 이거 y는으로 나와야 돼. y는으로. y가 gx라며. 우린 지옥값을 구해야 돼. 지옥값. 그러면 gx의 값을 빼야 돼. 그러니까 이걸 y는으로 바꿔줘야 돼. y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 결국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건데 좌변하고 우변을 바꿔 쓴 다음에 1을 이장시켜. 그러면 로그 2 가로 y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우리는 y값 구해야 돼. y값 y값 구하면 어떻게 되냐. y 마이너스 1은 이게 밑이 되고 이게 지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2의 x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양시켜. 그럼 y는 뭐가 돼. y는 2의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면 f 그러면 gx가 뭐가 돼. gx가 여기 gx 되는 거지. 2의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 1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g5지. g5 g5는 뭐가 되냐. 2의 5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그럼 2의 4제곱 16이네. 16 더하기 1 더하기 17. 2번이다. 2번. 2번이 되는 거. 다음 11번 11번 함수 y는 로그 8분의 1 가로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x는 2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a 더하기 b의 값은 단 a, b는 실수. 지금 로그 값이 로그 값이 최대값이 나왔어. 지금 로그 값이 최대값 나왔다. x가 2에서 문제는 뭐냐. 밑이 8분의 1이야. 밑이 밑이 1보다 작지. 밑이 밑이 1보다 작은데 최대값이 나와. 그럼 어떤 경우냐. 얘가 최소일 때야. 얘가. 그러니까 다시 쓰면 y는 로그 8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에서 x가 2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이래. 최대값은 언제 나오냐. 로그에서 최대값을 우리가 볼 때는 밑을 봐야 돼. 밑. 밑이 지금 1보다 작잖아. 그러면 최대값이 나오려면 얘가 로그가 최대값 그럼 얘가 최대값 나오려면 얘가 얘가 최대값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최소가 나와야 돼. 얘가 최소값이 나와야 돼. 그래야 로그가 최대값 나와. 8분의 1이라서 1보다 작아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려준 건 뭐냐면 x가 2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얘의 최소값 2라는 얘기야. 2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다시 설명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x가 2일 때 x가 2일 때 최소값 나온다고. 최소값 x가 2일 때 최소값 그래야 여기가 최소값 나오면 전체 로그가 최대값 나오거든. 밑이 8분의 1이니까 그래. 1분의 작아서. 그러면 그러면 얘가 x가 2일 때 최소값 갔는데 그러면 얘는 우리가 완전제곱을 묶으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럼 뭐가 되냐. x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야. 그러면 요식을 보면 얘는 x가 2분의 a일 때 최소값이 나오네. 그렇지. 최소값 나오네. 그러니까 2분의 a가 2가 그럼 a는 얼마야. a는 4가 되는 거지. a는 4. 그러면 일단 a는 4가 나왔지. 그러면 집어넣자. y는 log 8분의 x의 제곱 a가 4가 나왔지.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b가 되고 b가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x가 2일 때 최대값 얼마이냐. 최대값 마이너스 1이구나.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이거든. 최대값 마이너스 1. a는 9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집어넣는 거지. 집어넣는 거지. x가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x나 2집어넣어. 2집어넣어.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2집어넣으면. 그러면 log 8분의 1 가로 2집어넣어. 그럼 2집어넣으면 4 빼기 8 더하기 b 여기 얼마다. 마이너스 1. 이거잖아. 이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은 log 8분의 1 가로 마이너스 4 더하기 b 가 되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b값은 로그에서 진수니까 이게 지수가 되는 거지. 지수. 뭐가 되냐. 마이너스 4 플러스 b 는 뭐가 된다. 8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8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야. 밑하고 지수. 밑하고 지수. 그럼 8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8이 되는 거지. 8.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b는 8이 되는 거야. b는 얼마. 12. b는 12가 나온다. a는 아까 4 나왔고 b는 12. 두 개 더하면 16. 그래서 답이 3번 다음 12번 x에 대한 이차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가로 2 마이너스 로그 2ax 플러스 1이 실근을 갖지 않게 하는 실수 a값 중 정수인 것 의 개수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차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게 한다. 그럼 뭐야 판별식이네 판별식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작다. 이걸로 식 잡아가지고 a값 구하는 거지 판별식 때려 판별식 그러면 이제 a는 1이 되는 거고 b다시 짝수공식이지 짝수공식 그럼 여기서 이제 2를 나눠주지 그럼 마이너스 가로 2 마이너스 로그 2의 a 가 되는 거고 c는 c는 1이 된다. 1 자 그럼 이제 판별식 때려 그럼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가 이제 판별식이니까 마이너스 가로 2 마이너스 로그 2의 a 제곱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가 판별식이지 제곱하면은 근데 앞에 거 제곱하면은 이 마이너스도 제곱이고 가로도 제곱이야 어차피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플러스지 상관없어 근데 가로안만 제곱하면 돼 그러면 4 마이너스 4 로그 2의 a 더하기 야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할 땐 조심해야 돼 이거 제곱할 때는 로그 2의 a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로그 2의 a 이렇게 쓰면 틀려 이렇게 해버리면 a만 제곱한 게 되잖아 그치 a만 이건 로그 자체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가로치고 제곱해야 돼 가로치고 이렇게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빼기 1이 되겠지 이게 판별식이다 판별식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2의 a 더하기 3 요게 뭐다? 판별식이야 판별식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로그 로그 2의 a의 제곱 빼기 4 로그 2의 a 더하기 3이 0보다 작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인수분해 되지 로그 2의 a에 관한 인수분해 거기에서 a에 관한 범위를 하려면 여기는 로그 2가 있으니까 로그 이거 1하고 3을 1하고 3을 밑이 2인 로그로 바꾸죠 그럼 이렇게 돼 로그 2의 2 여기는 로그 2의 a 여기는 로그 2의 2의 3제곱 되는 거지 그럼 8 8 자 결국 그러면 이제 다 맞춰졌지 다 맞춰졌어 로그 2 로그 2 로그 2 다 맞췄으니까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되지 2 a 8 그러니까 a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고 그럼 되는 게 뭐야 3 4 5 6 7 5개 5개 그래서 1번 1번이다 좀 쉬었다 하자